다음은 주몽룡 한국은퇴자협회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의 말씀을 또 해주시겠습니다. 박수로 맞아주세요.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입니다. 사회자께서 주몽룡이라고 했는데 주명룡입니다. 저는 미국에서 쭉 오래 살았습니다. 미국에서 한 30년 가까이 살다가 한국의 노령화 여기 WGCA에서는 그린 클라이메잇을 얘기합니다만 저희 단체는 그린 에이징을 얘기하죠. 그린 에이징 한국의 노령화를 보면서 약 15년 전에 귀국해서 대한은퇴자협회를 창립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. 대한은퇴자협회는 지금 여기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세계녹색기구와 마찬가지로 UN NGO입니다. UN ECASA, 경제사이사 NGO와 UNDPI NGO, 공부국 NGO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 세계녹색기구의 빅토리 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오신 손님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서 참여하신 여러분께 이 환영사를 통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전 녹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 에이징 노령화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시간당 한 시간당 몇 시간당 약 90명의 50세 생일을 맞는 사람들이 탄생하고 있는 아주 빠른 노령화의 국가입니다. 이런 빠른 노령화의 국가에서 세계녹색기구와 같이 해서 그린 클라이메트뿐만 아니라 그린 에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나라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. 오늘 제1회 세계 녹색 의료건강문화포럼이죠.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의 행사가 크게 성공해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로 커가지기를 진심으로 빌어맞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